아 아 아 으 그녀는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 일단 좋은 소식부터 알려 줄까? 좋은 소식은 뭐냐면, 로환아 오늘이 엄마가 없어 오늘, 오늘 엄마 없어 집에 로하나 어때, 로하니? 근데 로아나 나쁜 소식은 우리 둘이야 우리 둘만 있어, 로하 하나 고우 어때 기분 좋아? 근데 저 뭐냐 우리 둘이 이렇게 남겨진게 되게 오랜만이잖아 로안아 그래서 오늘 밥부터 걱정이긴 해서 그래서 걱정마 로안아 아빠가 다 할게 걱정마 아빠가 다 로안이 밥 안궁긴게 걱정마 자 기다려봐 어 여보세요 제수씨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저 뭐냐 유카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갔네 그래가지고 제수씨 여기 저녁 좀 해주면 안될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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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로안 걱정마 또 있어 또 있어 어 어 어 어 오늘 저녁에 뭐하냐 오늘? 어 저기 뭐냐 같이 밥 밥 좀 해주면 안될까 저희 로안이 데려가 어 뭐 어 어 아 와 칼내어 아흐하하 하아아 이만 가자 좀만 참아 이만 이만이 착하지 으응 그 날씨 한번 들어 끼졌네 전방의 급 커브구간입니다. 참 이런 날 날씨 좋아 이 로와나이 ㅋㅋ ㅋㅋ 기다려 봐봐 예 어머니 TV 올까? 뭐하면 지금? 어... 밥 있어? 아이... 어머니 보고싶어가지고 오늘따라 보고싶네 밥 좀 줍어 육하는 이리서부나 별로 아니라 나랑 가쿠다 금방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로아나 할머니한테 갈까? 할머니한테 징크할거 응 여기야 할머니집 가자 로아나 가자 로아나 로아니 어때? 할머니집에서 밥먹은게 어떻게 좋지? 할머니집에서 밥먹은게 좋잖아 내가 밥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로아나 로아나 로아니 신났어? 로아니 신났어? 로아니가 안 보고싶어 오이김치 오이김치 로아니 로아나 여기서 살래 말래 살래 말래 로아니 로아나 엄마 안보고싶어 로아니 안부탁 시원한 사이드 아냐? 아무도 안 찾아 나완아, 엄마 안 보고 싶어? 엄마 안 보고 싶구나 미안해, 유카 보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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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기약? 응 보자 아버지, 이거 일본 게 왜 있지?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이제 나는 사 아, 그래? 사이즈는 90인데 사지 마 잠깐 네가 그런 게 더 무섭다, 야 짠, 따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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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너완 괜찮아? 아냐 이제, 하지마요 앞에 아빠, 아빠 하지마요 나두, 나두 나한테 쏘라고 하죠 요거는 요거는 밥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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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밥말면 안 먹어 보여줘 안 먹어 밥먹는다 아이고 로아니 밥 한그릇 다 먹었네 아이고 로아니 밥 한그릇 다 먹었네 와 오오 배가 로아니 오마카 미세 때 오마카 미세 때 오오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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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나 그거 저거기로 옮겼어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어때 맛있다 오오 맛있어? 기분 좋았어 오늘 기분 좋았어 음 맛있다 잘 안 뜯는데 물어본다 아니 아 아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로아니 엄마 됐어 엄마 엄마 아 아 아 아 예! Maybe... I only got one I'm truly evil I'll get with that guy I'm really sorry Let me see Of the damage I can't remember Please ask your friend I will try I will try 마이콜... 원래 내려와... 너무 좋아... 何やってんの? ああ、ないつう ああ、ん、うん じゃあ、んなあ、ん、うん おいしいな、ん、マイカー、マイカー、マイカー、パイ語り マイマイ、マイおいたい? そんなアグローブスボーディー お好きでん Right おはつ。 りんいえいー おい、おやつ、みまわい おいすごい見えない 응 실수야 다 실수야 자 다녀오겠습니다 마마 가기싫어? 응 자 루안이는 어디인지 아빠는 일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자 루안아 고생 많았다 그동안 잘했어 응 자 루안이 엄마 데리러 가볼까요? 알았어 알았어 루안아 뭐였어? 엄마가 왔어? 응 오우 너가 고맙습니다 오우 오우 엄마가 아아 뭔가 더 큰일 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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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다녀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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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상 姑결 skirt 그럴 듯 아아 아아 아아아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